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할 거라서 A1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관리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안쪽에 테이블 중에 학생 성적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첫번째 성명 더블클릭, 학과 선택 더블클릭, 학번, 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오른쪽에 포함시키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조건에서요. 학과를 선택하시고요. 경영학과, 갔다, 경영학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학년을 선택하시고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갔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눌러서요. 첫번째 기준은 성명을 선택하시고 두번째 기준은 학번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시고요.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개설 강좌를 선택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번이 2015로 시작하고 그 다음 학년이 2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33에다가 시작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선 학번이라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학번이라고 쓰시면 안될 것 같고요. 조건이라고 넣겠습니다. equal left 넣으셔서 학번이 있는 데이터 첫번째 A3을 선택해가지고요. 네 글자를 추출하면 그 값이 201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학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 2라고 넣으시고요. 문제에서 left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left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성명과 그 다음에 학번과 학년이죠. 근데 순서가 좀 다르니까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A39자를 갖다 놓으시고요. 성명 학번 학년 이라고 넣으시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 데이터의 정년밀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30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한 데이터 조건을 활용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성명부터 학년까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어? 값이 안 구해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썼으니까 안 나왔을 것 같고요. 학년에서 2인 데이터 학번이 2015와 같습니까? 2015를 문자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입력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설두시고 고급에 가셔서 범위, 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는 열 너비를 좀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실행해서 값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혹시 필드명에 오타가 있었는지 내가 작성한 조건에 잘못되어 있는지 추출할 필드를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간혹 오타나 뭐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서 A3부터 G30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행번호가 홀수인 행 전체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MOD와 로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equal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MOD를 넣습니다. MOD 가로 여시고요. 행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로우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 A3을 클릭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기를 두 번 누르셔서요. 달러 A 그 다음 숫자 3으로 바뀔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요. 로우 함수 닫으시면 A3에서 행의 번호를 가줍니다. 그럼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이 값을 2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겠죠.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짝수고요. 그러니까 3행이니까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색깔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예 3579에서 홀수 행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를 참조하셔서 표 1에다가 순위별 코스 구분별 기록을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스몰과 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B3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이콜 스몰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프 코스 구분이 하프 코스인지 풀 코스인지를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10부터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C37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하프 코스와 같습니까? B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는데 수식을 복사할 때요. 오른쪽 복사하더라도 B2, C2 이 행에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F4를 2번 누르셔서요. 이 행을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기록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D10부터 D37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니까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럼 이프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을 가져왔고요. 심표 그 다음 스몰은 바로 왼쪽에 있는 1, 2, 3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위자가 붙어있는 건 셀 서식을 통해서 입력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는 1, 2, 3 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A3, A4, A5 A열에 있다 해서 F4키를 3번 누르셔서요. 달러 A3으로 수정하시고요.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을 참조하셔서요. 표 3에다가 기록, 그러니까 F3과 F4에 입력된 기록 이내에 완주한 하프코스와 풀코스의 인호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과 이프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고 끝에다가 명자를 붙이는 겁니다. 먼저 이콜, 썸, 이프,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기록보다 이내에 들어와 되니까 기록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문 꺼서 처리하겠습니다. 기록 데이터 D10부터 D37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작거나 같다 바로 왼쪽에 F3이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시면요. 왼쪽 하살표 이용하셔서 F3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F3, F4, F10에 있습니다. 라고요. 키보드 기능키 F4키를 두 번, 세 번 누르셔야 되겠죠. 세 번 누르셔서요. F10만을 고정해 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 문 꺼서 이제 코스 구분에 가서 C10부터 C37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하프코스 G2셀과 같습니까? G2, H2 이 행에 있다는 건 동일하겠죠. F4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 행만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았죠. 심표 if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라고 반환하겠습니다. if 함수에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는 end 역할을 하죠. 둘 다 만족하다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할 거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끝에다가 명자를 붙이는데 m%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ctrl, shift, enter 아래까지 수식 복사 오른쪽에 수식 복사하시면 각각의 코스 구분별 기록 이내에 들어온 논수를 카운트해서 sum은 1의 개수를 합계를 구해서 카운트 역할을 한 거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다 1을 넣었기 때문에 1이 몇 개인지를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서 카운트에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계산 작업 다시 2번에 가셔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학번과 그 다음에 표 2의 학과 코드표를 이용해서 학과 명을 구해가지고 표 1의 c3부터 c10 영역에다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미드하고 vlookup 함수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되세요. vlookup 찾을 값이 학번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이용하래요. 그럼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b3이 클릭이 안되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b3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5, 6이니까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을 신표 어디에 가서요? 아래쪽에 학과 코드표에 가서 a15부터 b17까지 선택하시고요. 절대참조 신표 우리는 조금 전에 범위정한 절대참조한 표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vlookup 괄호 닫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 학점인정 h3셀에다가 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간다면 학점인정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공백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공백이거나 또는 출석점수가 10점 미만이면 fail 그렇지 않으면 pass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or is blank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h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 or 하나라도 만족한 하나라도 만족한 게 있다면 그냥 값을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is blank 어디가 중간고사가 d3이 is blank 이거나 심표 또는 다시 is blank 해서 기말고사가 blank 이거나 또는 출석점수 f3이 10 미만이다 작다 10 이라면 or 암수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심표 하신 다음에 조건에 만족한 참의 값은 큰 다운편 묶어서 fail을 대문자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다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 심표 나머지는 pass pass 를 대문자로 묶어서 큰 다운표 처리해서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상자 표를 참조하셔서 먼저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총점 입력받는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고사 출석점수 곱하기 네 그러면 오타 없이 입력하면 엔드 펑션이 자동 생성이 되실 거고요. 이제 문제 제시된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는 인수값 잘 넣으셨고요. 두 번째 총점이 출석점수 10점 이상 이면 만약에 출석점수가 그거나 같다 10점 이상 이다면 된 저희는 fn 총점에다가요 중간고사 곱하기 0.4 도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4 도하기 출석점수 10점 미만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else 그냥 fn 총점은 0점으로 처리한대요. 0이라고 넣으시고요. if금은 사용했으니까 end if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두 번째 내용만 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G3에 오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총점 선택하고 확인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그 다음 출석점수 각각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출석점수가 10점 이상 된 데이터만 값을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석점수가 10미만 데이터는 0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